경북경찰청이 통상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가동하던 불법 선거운동 감시체계를 조기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경찰은 현직 도지사와 교육감 불출마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, 비성캠프 등 음성적으로 활동 중인 선거 사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섰습니다. 특히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, 선거 기획 참여 등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.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집중